월요일 아침입니다. 배달의 민족 라이더스 직고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배달책 보고 시켜먹던 때가 그리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회사에 도착을 했고 알려진 문을 재빠르게 열었습니다. 근데 서식이 그게 아니라서 템블릿이... 안녕하세요. 짠순이 지향 유튜버 장블리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에 손난로는 필수인데요. 지난번에 생긴 상품권으로 대량 구매했습니다. 컵라면을 샀습니다. 밥을 싸오긴 했는데 이거 딱 보세요. 양이 이렇게 작습니다. 당연히 컵라면 먹어야 되겠죠? 저의 평일 점심을 담당하시는 셰프님입니다. 알아서 조리를 잘 해주십니다. 퇴근 후에는 약속이 있었어요. 장 또 먹. 보태찜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부터 영어 살기 하려고 했는데 영어는 무슨... 알찜을 이렇게 비벼주시더라구요. 영어 국은 몸에 아주 좋아요. 많이 먹어도 돼요. 살도 안 써요. 알찜을 이렇게 비벼주시더라구요. 이때부터 대대대 흥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공이 어쩔 건데. 어쩌긴 뭘 어째. 어쩌긴 뭘 어쩌. 고구말버렸어 귤을 사달라고 해서 사주는 상황인데요 팝콘도 사줬습니다 팝콘을 튀겨먹는 브이로거가 부럽더라구요 화요일 아침입니다 책상 서랍을 털어보았는데 작년 여름까지의 믹스커피를 발견했습니다 먹어도 죽진 않겠지 이렇게 면역력을 높이는 상황입니다 저도 양심은 있는 다이어터라서 점심으로는 이렇게 요거트랑 블루베리를 챙겨왔습니다 맛있냐구요? 저는 요거트를 맛으로 먹어본 기억이 단 한컨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이어트 해야되니까 먹는 것입니다 모아놓은 커피 쿠폰으로 카페에 왔습니다 오후 근무를 시작합니다 퇴근 후 영의정 인절미를 픽업했습니다 완전 핫한 신선 떡집이에요 양이 많아서 언니들 나눠주고 또 회사에도 가져갔습니다 유산균으로 시작하는 활기찬 아침 출근했습니다 탕비실 둥글레차는 돈 아낄 때 아주 좋아요 애정을 못 준 사이 난장판이 되어 있길래 에이스랑 유산균만 챙겨서 자리로 왔습니다 점심에 무료 나눔 한 인절미 근황입니다 저희 회사 사람들 입맛에 딱 맞았어요 퇴근하고는 아는 동생을 만났습니다 규카츠의 진심인 친구입니다 저는 샤브샤브 중독입니다 30대 넘어서 국물 없이는 밥 못 먹습니다 규카츠도 먹어봤는데 맛이 좋더라고요 내 목소리가 추려 기분 좋게 결제하는 상황입니다 밥을 먹고는 카페에 가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쿠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회사에서 비품 정리하다가 애플 천을 발견했는데 이게 그렇게 좋다면서요 회사에서 봉지 라면 먹으려고 전자레인지 용기를 챙겨왔습니다 면을 쪼개서 넣어준 다음 수프를 뚫어주고 수제비도 있길래 넣을 수 있습니다 양다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존맛이더라고요 뚝배기 들고 잡썼습니다 오감이 깨어나는 맛이더라고요 퇴근 후에는 약속면가에 갔습니다 솔직히 효과도 있고 얼굴 작아진 거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미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급에 조금씩은 경락이든 운동이든 가려고 합니다 뭔가 예뻐질래 이거보다는 스스로 관리하는 삶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바나나를 사서 진짜 귀가를 했습니다 뭔가 항상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이 관심사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조금 문제입니다 이렇게 목요일이 지났습니다 바나나와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진짜 원숭이 색깔을 입었더라고요 금요일 아침에 주임님이 커피 쏜다고 해서 놀러왔습니다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 회사 다니죠 금요일 점심은 이렇게 주로 사 먹는데요 세팅해놓은 모습이 제의스러워서 찍어봤습니다 와퍼 주니어 세트를 시켰는데요 햄버거가 작으니까 감자는 크게 먹었습니다 햄버거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가끔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행복하다 금요일 진짜 오후 반차 내고 일처리하러 서울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착한 구두 가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다나도 귀엽고 갈색도 이쁘고 검정색도 이쁘고 사실 요즘 돈 막 쓰고 있습니다 결국 첼시부츠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신림도까지 왔으니 순대볶음은 또 포장을 해가야겠죠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백순대 취향이라면 3층 전라도 시네마 추천합니다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먹는 게 아닌 백순대 볶아보겠습니다 들기름 조금 두르고 들깻가루도 넣어주세요 양을 진짜 많이 주셨는데 반만 볶느라 힘들었어요 순대, 곱창, 양파, 양배추, 새송이버섯, 대파, 당근 등등 이게 반인데 이게 1인분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바꾸고 열심히 볶았습니다 중간중간 들기름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볶아줍니다 자, 다들 실림동으로 가세요 사이다 좀 마시겠습니다 쫄면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순대 탑을 쌓아보았습니다 피서의 사탑 피서의 사탑 피서의 사탑 쌈순이 쌈순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금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출 짧게 보겠습니다 아휴, 정말 미친 듯이 돈을 썼는데요 약속 때문에 돈을 더 쓴 것도 읽는 것 같습니다 총평은 약속을 없애고 제발 내양적인 인간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내양적인 인간이 되어서 맨날 침대 속에서 잠만 자고 편집만 하고 그러면 언젠가 유튜브 수익 창출도 할 수 있고 돈도 아낄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장블리TV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